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정립투어 해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영시대학교 전주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 패러니스트들로 여러 개수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대신 소개를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있습니다. 제가 DB 분야 전공자는 아닌데 아마 여기 주최 측에서 저희 차기 회장 자격으로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니까 와가지고 한번 보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고 내년에 이 행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나영웅입니다. 현재 총무부 회장 맡고 있고요. 전임 DB 소사이어티 회장에서 현재 관심 분야는 빅데이터, 하드웁이나 스파크를 이용할 처리, 그리고 선제 소프트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행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 소사이어티 소속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는 빅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팽성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DB 역사라고 생각되는 선대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패널이라고 하지만 사사장님이 조금 몇 가지 각 교수님들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질문 리스트를 좀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간략하게 일단 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청중으로부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하는 그런 순서와 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불가한 한 달 전쯤에 협작스레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이들을 조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 워크샵을 초기서부터 거의 사급화 역할을 하시는 우리 청중한 교수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스토리 또 우리에 대한 설명을 이미 교수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직도 초창기인 것 같아요. 이 컴퓨터 분야에 뭐 영원도 괜찮고 계열도 괜찮고 초창기 멤버가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콜퓨터 분 그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역사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 뭐 지금 뭐 3세대 정도 되니까 우리하고 좀 이슈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캐럴 역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저이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 우리가 잘 잡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조금 그 옛날의 삶 제가 이야기하면 그 손진국 되어야 되면 자기 나라 역사 제대로 그 알고 있어야 되고 정리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 단사제죠. 이러면 정보관학 개념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 이분이야 혼자서 제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단사제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맨락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분이야 데이터베이스가 좋았죠. 그 상대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앞으로 하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기는 해야 되는데 HCI도 그렇고 뭐가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탄식을 하는 output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맨락에서는 나중에 지금 оргanaize 하면서 발표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라고 조금 인사이트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래도 우리가 얼마 정도 프라이드 갖고 있으니까 이 컴퓨터 분야는 그래도 우리 IT 분야는 괜찮게 하고 있다고 재산업 재산업 개발 역사 그룹은 우리가 제대로 걸 챙기자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이야기했는데 정보과학계 전도에서는 이 챌린지 앞으로 10년 5년 내에 알아내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프로그램 우리 다 합해서 4점 5점 하고 있어요 다 크로스소싱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보과학계 이거 안 하면 우리 강의대 어떻게 이야기할건데 두 번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프라이드 가지면서 이거 분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프로그래머만 아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토공학과 교수로 수준용관에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아마 직업병처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 관료나 이런 곳에서 대통령 기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랬을 때 제가 간심한 것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닫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하여튼 중요한 의리를 느끼고 어떤 3년간까지 갖게 되는 계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저희 선배 교수들 이렇게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많이 하니까 아까 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미국 말고 실제로 DB 엔진을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성공해서 잘 산업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자랑하고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제 다른 분야 전공자이시고 하니깐 혹시 OS 분야에서도 그런 사례나 움직임이 있었는지 개발 히스토리 측면에서 어떤 의의와 어떤 이해가 중요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사회자는 걸 독점하겠습니다.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음 저는 운영체제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자리 워크샵에 처음에 약 40분 정도 들어와 있다가 옆방에 잠깐 사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퇴엘시장의 직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메인 발표하는 내용들을 제가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목차라 리플렛 프로그램에 다 있어서 어떤 어떤 발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시작 부분에 잠깐 들어와 있을 때 김영준 소장님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쭉 다 요약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오늘은 어떤 발표가 있었다 이제 감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운영체제 분야하고는 국내의 산업화 기술 수준이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DB 분야의 기술 개발 우리 국산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산업체 산업 인력 양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산업체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엔진 개발에서 해외 수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운영체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운영체제도 물론 있었습니다. 옛날에 에트리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운영체제 분야도 이런 옥션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운영체제 분야가 잠깐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있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미미했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정부 돈으로 거의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큰 돈이었죠. 투자하면서까지도 국산 OS 개발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뭐 국내 연구소에서도 시도가 있었고 또 뭐 대학에서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DB만큼의 수준에 가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운영체제 전공자로서는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많이 들고요. 음 최근에 최근에는 어 벤처기업도 제가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유닉스,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는 아니고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라기 보다는 좀 플랫폼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좀 약간의 확장형 OS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벤처기업에서는 이제 국내 벤처기업에서 그런 일을 시도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프로토타임 만들어서 시험도 하고 기업체에서 활용도 하고 이런 사회를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OS가 아닌 확장형 OS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앞으로 뭐 기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역사 워크샵이라는 데서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지나서 예 우리 아까 김용규 소장님께서 오늘 워크샵은 20세기 워크샵이고 21세기 워크샵은 이제 한 10년 더 지나서 해야 될 거다 라는 말씀은 잠깐 하셨는데 네 저희 그때 가면 아마 얘기할 거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소사이티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나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뭐 작년 이맘때인가 제가 이렇게 TV를 딱 돌리다보니까 김구라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빅데이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제 빅데이터를 그만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단순한 버즈워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 정말 단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한판에 저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삼형화를 통해서 이제 뭐 솔루션이든 패키지에 라이센스 빌을 받거나 퍼펙추얼하게 주거나 뭐 서비스 공태로 제공하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제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빅데이터는 더 잘 아시다시피 뭐 오픈소스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알파 빅데이터 소사이어티 뭐 학계 산업계에서 과연 이런 흐름 어떤 패러다임 수프트에서 우리가 어떤 포스트를 취해야 되는지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어려운 주제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냥 그 그동안에 이제 역사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 플러스 질문하신 것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DB는 저희가 이제 출발을 좀 빨리 했던 것 같고 디스크 DB 기반의 시장에서 저희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메모리 DB에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이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카이로스처럼 이제 공간 DB 기능과 뭐 결합한다든지 황경 교수님처럼 IR 엔진 기능을 결합한다든지 또는 이제 객체제항 객체만계 기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앞서왔던 것 같고 상업적으로는 아마 이제 메인메모리 DB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은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차상균 교수님 피타임이 이제 SAP 하나로 들어가는 것도 메인메모리 어떤 기술력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래도 오라클이라는 강자 앞에서도 국내 시장 30%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 DB 시장은 계속 저희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0% 이상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이제 메인메모리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디스크 기반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 제자들도 지금 알트베이스나 SAP 랩스나 이런 데서 열심히 DB 엔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당면한 문제들이 오라클렉의 수많은 특허 때문에 고민을 많이 얻는 것 같고 저희가 기능성 면에서는 항상 국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게 조금 싼 제품 그러나 기능은 떨어지는 제품 그러나 로컬 서포트는 강력히 해줄 수 있다 저번에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토론하면서 제가 저도 DB 시장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이지만 국산 제품의 한계가 이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가 빅데이터로 가고 있고 거기서는 현재 빅데이트베일이나 하드웨어 HBase나 이런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오라클은 지금 또 다시 RAC 리머에서 병렬 DB 또는 분산 DB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오라클 엔진영 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분산화하는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오픈소스가 아닌 그런 것들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알티베이스 김비현 사장님이 차리신 선제소프트 썬디비 하고 우연히 또 같이 코업을 하게 돼서 저희는 썬디비에서 만든 분산 DB에 TBCC TBCAC 성능 평가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앞질러 나가면 아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오라클은 제가 볼 때는 테라급에서는 잘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펜타나 엑사급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빅데이글이나 HBase 같은 오픈소스만 사용하는 업들이 나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능이 강력한 프로그래머가 수천명이 있는 회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에 타겟팅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현재 기능에서 약간 확대해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정부 R&D 관리하는 차세대 컴퓨팅 PD를 하면서 아까 WBS나 GCS나 이런 과제 교출하는 것도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2년 전에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들었고 국산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저희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만 있고 정작도 쓸만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모든 컴퓨팅 퍼실리티를 다 안에 가구까지 갖추어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KTU 클라우드 같은 거는 지금 뭐 빈집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클라우드 국산 클라우드 싹싹하 그러는데 정작 입주해보면 쓸 아무런 퍼실리티가 없으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연결을 해보니까 저희가 DB에서 갖춘 DBMS 엔진 개발에서 갖춘 20년의 내공을 그 클라우드 개발에 적용하면 이게 급속도로 국산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국산 DB 엔진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완전히 저희가 포공이거든요 완전히 비어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가진 내공을 적용해 주시면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대동토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사실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는 어떻게 떼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아까운 어떤 위치의 롤에이션쉽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빅데이터 플라이언스 같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도 당연히 일반 기업에서 기술력이 그렇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어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성해서 분석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뀐다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도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아마 또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또 우리 전문 교수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리 이국희 교수님은 또 산업공학을 원래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창 이관이 확강을 받을만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도메인인지 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어떤 기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사실 데이터베이스 소사이트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각광을 받는 말은 디베이스 저는 산업공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매력이 빠져도 그렇죠 너무너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셨던 분도 아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하고 올 게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몰라본 거죠 일단 이제 이런 역사 시험에 대해서 저는 저는 찬반의 찬성이란 부분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연구 주제들이 왜 리즈틀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거를 포장판 조금 바꿔서 또 써먹고 또 이름을 바꿔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는 연구자는 인생 이야기를 오래 하다든가 아 이게 좀 돈이구나 그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이제 AI 같은 데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AI를 하는 사람들은 친년 사이클을 본다는 어떻게 말이에요 지금 학생들은 이런 거 같아요 그 빛깔이나 인연을 향하고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보이기만 하고 또 한계가 있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명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참 지혜를 저희가 배울 수 있게 좋은 친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록물이나 역사 이런 거 노인들이 좋아하세요 뭐 옛날이야 이게 역사에 남아있다 이러면 사실 이런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명확한 인사이트 이런 거를 제가 DBMS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저는 뭐 맥그라운드가 산업과학 출신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산업과학 관점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점인가요? 비즈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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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돈이 돼요 뭐 그거 꼭 필요한 거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모델은 쉽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신 비타민 방금 우리 나무호 교수님도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과연 마이신 비타민 이런식으로 무슨 소리냐면 마이신은 진통된 아플 때 꼭 필요하죠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은 비타민은 굉장히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사한테 큰 지장이여 그러면 비타민 무슨 아이템이든지 누가 냈는데 근데 기술력이 높으냐 첨단이냐 이런걸 떠나서 이게 꼭이냐 제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제가 물어보는데 걔가 없으면 못사냐 그러면 결혼 단계로 가고 뭐 또 하나 사기죠 이러면 그냥 여사친 그런 관점에서 DMMS가 마이신이냐 진통제냐 아니면 비타민 이런 질문 제가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진통제 DMMS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거를 기업들이 자꾸만 도입을 쓰는거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한 프로그램 하는 분들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많을 수 있어요 DMMS 만들어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아니라 이게 성공한 나라는 전세계에 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그 외에 어느 나라도 시도는 있지만 상용 DMMS를 만드는 나라는 없을거에요 DMMS는 그런 면에서 그냥 무슨 마량 뭐 모자잇 앱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 그 존재 자체를 물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DMMS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역사에서 거룩된 만원 해안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매진해 오신거죠 굉장히 가치한 자산이구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또 만신에 해당되는데 오해안을때 그건 놓쳤습니다 독산 오해안을 알죠 상용 하나 없어서 굉장한 오해안이 있었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이정해줘야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놓으신 굉장히 간단하지만 DMMS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뜨는 아이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거 그게 과연 없으면 안되나 할 때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아이템들이 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갖고 시간과 물질을 지자해서 지켜야 노력해서 개발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BMS를 한국이 가져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구요 이걸 마치 여러가지 N분의 N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절대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치 실험해서 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 안되면서 아 그런거 일본에도 주고 이런 이런 해선은 절대 안되나 세부적으로 어떤 균형 때문에 그러냐 이런거는 차차 혹은 수업에서 배우신다 그래서 DBMS 적어도 DBMS 컨셉트는 말씀해 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딱 하나 DBMS 팔아가지고 전세계 부자 랭킹 2위를 30년 이상 50년째 이렇게 하고 특이한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비디어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미래에도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의문을 드렸는데 특정 도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디스페셜 그런 기술과 자산을 말싱 같은 역할 존재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교수님 아직도 활발하게 당연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교수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 현재 지금 대학교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교과목이나 커리클럼 또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이렇게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봐야 커리클럼이나 교육 방법이 비전척자 관심 아니면 앞으로 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혹시 좀 커맨트를 하나 네 현재 그 학교마다 데이터베이스 커리큘럼은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커리큘럼에 돌아와야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은 쉽게 전파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고 좋은 성능을 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되는데 또 더 지워넣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터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념적으로 요약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개발능력 뛰어나게 하고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어서 벤처를 만들고자 할 때도 거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접하고 나눌 수 있게 하면 좀 더 시경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수업 교과목을 늘리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과목에서 다른 부분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나 워니스케일 부분을 좀 더 당연히 하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정보과학계제 데이터베이스 창의 회장님이시니까 그 수사이트 내에서 만약에 문의를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수사이트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위주로 각 학교에 의견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데이터베이스 교육에 대한 그 대학에서의 컨센서스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커리큘럼들을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나 개인적으로 창조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차년도에는 대학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당론도 하고 거기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카페하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비교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산업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할 것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들었고요 청중에도 환경도 계시고 김용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뭔가 추가적인 코멘트나 의견을 하시는 기회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릴란 매주님 오늘 방송 중이고요 DBMS 가 필요하냐 하는 말을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좀 넓혀서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고 또 플랫폼이 그 다양한 플랫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DBMS 여기 회사도 이렇게 계시고 또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김영준 박사도 계시고 그 우리들의 노력의 제일 큰 결실은 사실은 DBMS 프로덕트가 하나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접연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게 큰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DBMS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DBMS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DBMS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글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도를 받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OS 하시는 분들 하고 DBMS 하시는 분들 하고 많은 융합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융합의 시대고 근데 시스템대로 그런 융합의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러한 K-POP 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게 그래서 프리티컬 메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서로 흘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 선배님 의견의 아 컨셉도 그 진짜 저는 그 제가 그 황경 님의 메스를 만들어서 바다 원투를 하고 났더니 이런 느낌이에요 뒤따라가서 했는데 큰 형님들이 점점 더 커지시면서 노는데 큰 형님들이 노는 데서는 내가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뒷걸 보고 가자 표현이 좀 뭐 좀 거시기 합니다만 뒷걸 못 가서 뒷걸 못 가서 양아치 노릇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되는 게 주기업 장치 DBMS였습니다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랄까요 하여튼 옆에 가는 쪽으로 같은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은 20세기 DBMS로 정리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을 건가 생각해보시면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고 DBMS가 아니라 지금 할머니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지금 리눅스 세계로 제가 건너가면서 리눅스 커널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컨테이너 오아시스 그러니까 지지 않고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리 파일 시스템 마학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 시스템을 한 4번 만들고 났더니 그것이 지금 현재 LG 플러스 KT SKT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에서는 지금 펩타가 4년 동안 한 번도 죽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이메일 서버로 동영상 서버로 이메지 서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마일다스 1234 이용주 교수님이 도움받아서 만들고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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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만들고 되니까 현장에서 죽지 않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이 양성이 돼서 그 친구들이 클라우드 좋은 얘기 하셨는데 클라우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양성이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황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걸 선적으로 동영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했는데 제가 컴퓨터 했는데 그 그 그 그 뭐 제가 유도할까 있었는데 있지만 환경박사 말씀하시는 거 환경 예를 들어 환경박사가 그렇게 치료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도 저는 인정하는데 그 전에 한번 완전히 반대를 한번 해 볼게요 환경박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김연희 박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나 용서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하는 사람 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회사 생길 가능성이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크라우드 이야기 하셨죠 왜 크라우드 우리나라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크라우드 최대로 많은 환경박사가 대답해서 물어놓은 것 같지 김연희 박사가 대답해서 물어놓은 것 같지 오케이 우리 크라우드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소 시스템 크라우드는 시스템 있습니다 라고 우리나라에 그거 있어요 없으니까 크라우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뭔가면 그 화이킹원 박사 같이 그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시스템 그 만들고 멘태란스 하는 그 노하우 그거 먼저 중요하는 거죠 사람 아니고 그거 있으면 사람은 조절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클라우드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박사 옛날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없다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쪽으로 집중 15년처럼 집중했었으며 거기서 나오는 사람 기업체에 가서 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디크레이 할 수 있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거 안 했으니까 그 라는 문제 그래 그 부분 대학교나 그런 데서 그 시스템 만들고 그 노하우 근데 믹스를 보상하는 거 수없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말씀을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람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예를 들어보면 대학에서는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라고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배워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걸 배워가지고 구글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노하우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릴리스 하려고 해도 어느 수준 그 급이 다 있답니다 그 수준 이상의 리뷰어가 세 사람 이상이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야만 프로그램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배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자기네 그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을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르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필요한 거는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많아야 되는데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한꺼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그 이차할 수 있는 환경원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후대를 양성하게 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네 플랫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한데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거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거기도 저희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OS만 있는 게 아닌 거에요 또 기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력은 가진다고 몇 가지 그런 게 나와서 OS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잘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방 국방의 단말들에 들어간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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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낭비가 단망 단망 한 데가 1000만 20만원이에요 몇만 단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 보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단말이 또 다 많아요 밀리터리 스펙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려면 혹여 OS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이런 플랫폼들이 그래야 국산화도 되고 그런 시장을 가지고 경영력이 생기지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운영체대라든지 시스템 프로그랜지는 이런 것들이 마치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같은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은데 시스템 라벨에서 응원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황교수님이나 기타 다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잘 계승해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히스토리 워크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컴퓨터 히스토리.kr 이라는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소프트웨어 노하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탈정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본인 손잡고 가서 봤던 박물관 자동차 박물관은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물론 대비 많은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박물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아까 정일란 교수님께서 마운티뷰에 있는 컴퓨터 히스토리 방문관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참조무용을 하나 가르쳐 볼게요 저는 제 머릿속에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요 IPSJ 일본 정보처리 함께 가오시면요 오른쪽 위에 컴퓨터 히스토리 딱 누르면 일본에서 50년대부터 개발됐던 컴퓨터에 관련된 기록물 기록이 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참조무용을 생각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정길란 교수님께서 제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의미 있는게 녹화를 해서 사람들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다행히 놓기 때문에 유튜브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이 그 녹화물을 통해서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또 선전까지는 아니지만 선배분들을 직접 동영상으로 만나고 직접 육성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는건 아주 좋은 또 방문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RPSG 한번 방문해보시면 부럽습니다 급급급 자기 정보관학교 회장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네 잘 하시고 앞으로 또 힘을 쏟아주시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네 사실은 그 지금 이 행사가 3년째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정현 교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독자 웹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 아카이브 다 올라가고 동영상 정보하게 다 돼있고 저희가 볼 수 있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2, 3년도 하면서 학회 본회가 사실은 이 행사를 좀 받아서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든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게 이 준비를 저희가 사실은 제가 차기니까 내년부터 이건 아니고요 올해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당신부터 그런 준비를 차기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의 IT 아니면 아카데믹 스탄다드 승소되는 것 같아 연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그 후진국 쪽으로 가면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도 안 되고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0세기에 그 초창기에 멤버 8명 한 100명 정도 아직도 인터뷰가 가능한 시기에 딱 인터뷰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거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었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퍼페셔널 인터뷰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제대로 해야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결국은 그 knowledge base knowledge archive 라고 할까요 그거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그거는 놓치면 그냥 놓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요 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컴퓨터 뮤지엄도 그렇고 그 바베이지 인스트도 그렇고 그냥 그런 악자 같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데이터만 모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런 홈세가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놓치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부분은 좀 수월해서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21세기로 적응 시간 여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교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패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또 관계자분들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gers 이 결과물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